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주디를 함부로 쳐나볼 데다가 결국 그대로 돌려받은 그런 아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툭하면 이혼으로 협박을 하면서 남편 피를 말리며 잡아먹다가 결국 진짜로 이혼당하는 아내의 비참한 최후 원제, 이혼하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더니 붙잡는 마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결혼 5년차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뭐 제목만 봐도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평소 저희 아내는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뭔가 본인 마음이 안 차면 저한테 이혼을 들매겼고 아니 정확히는 이혼으로 협박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또 이혼을 입에 올리며 사람을 옥죄길래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친정으로 쫓아버린 상태인데요. 뭐 이왕 이래된 거 숨김없이 다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두 사람 평소에 성격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로 정말 많이 싸웠죠. 이거 피하려고 결국엔 제가 부모님이랑 연 끊었습니다. 여하튼 큰 싸움은 물론이고 아주 사소한 싸움에도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며 계속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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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입에 올렸고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혼하자 소리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럴 때마다 솔직히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냥 제가 싸움에 젖었어요. 젖으면서 사과도 하고 달래가면서 겨우겨우 정말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 왔는데 이번에는 저도 너무 지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협박을 당해야 하나 싶은 그런 현타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랑 다른 반응에 아내도 살짝 놀라는 눈치였는데요. 자존심 때문인 건지 그래 이혼해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진지하게 3일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이혼에 대해서 각자 알아본 뒤에 그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등을 면밀히 알아본 뒤에 재산 분할 및 친권 그리고 양육권에 대해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아내 역시 저처럼 자기 나름 이혼 준비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그간의 행적을 밝히며 이제 정말로 끝내자 했더니 순간 입을 쫙 벌리며 엄청나게 놀랍니다. 하! 이렇게. 보아하니 이번에도 제가 자기를 붙잡을 줄 알았나 본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놀랄만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삶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이혼을 요구하니까 놀란 안에는 당황을 하고 잠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아니 당신 왜 그래 나는 진짜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절대 이럴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었다고 아니 그때는 내가 너무 감정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말이야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앞으로 있잖아 나 당신한테 이혼이라는 말 절대 죽어도 안 꺼낼게 그리고 이제라도 내가 더 잘하면 되잖아 아 또 어머님이랑 화해하고 그렇게 예전처럼 지냐면서 당신한테 거슬리는 거 진짜 하나도 없게 할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해 부탁이야 나 무서워 등등등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쪼잔하고 역시 같은 편이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싶어 정말 웬만하면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혹여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잘잘못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향후 저의 향비를 결정지을 그런 고민글을 올리는 만큼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단순한 고부갈등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조금 달라요. 아 물론 저희 어머니 잘못도 있죠 부정 안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잘못도 결코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그 고부갈등의 시작은 저희 아내였어요. 어머니가 아니고. 하지만 이런 갈등 자체가 싫었던 저는 결국 아내를 선택하고 어머니와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건데 아니 이혼 소리가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나는 오직 내 가정 하나만 보면서 생사를 자르는 고통까지 감내를 해가며 내 어머니를 끊어낸 건데 아내는 이렇듯 본인에게 작은 위기만 찾아와도 바로 그런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느니 전날 그 난리쳤던 그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다 보이고요. 허버한 거죠. 오직 본인의 기분만을 위해 이혼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그렇게 농락을 했다는 게 더더욱 용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거 하나 없이 오직 하나 본인의 안이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남아있는 정래미까지 다 틀리는 기분을 느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헛소리하지 마라 우린 이혼이야 이렇게 차갑게 이야기를 했더니 끝내는 웁니다. 엉엉 울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품고 나옵니다. 품에다가 그리고는 여기 우리 꽁꽁이를 생각해. 자기 이름이 난데. 이야 이젠 하다하다 아이까지 방패로 내세우는데 정말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니가 지금 여기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이혼 얘기를 꺼낸 건 늘 너였잖아. 근데 뭐 꽁꽁이를 보라고? 그러는 너는 꽁꽁이 보면서 말했냐? 어? 이러니까 엉엉 울기만 하고 대답을 못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제 마음 완전히 이혼으로 기운 건 맞는데 맞는데요. 딱 하나. 제 새끼. 아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계속. 여하튼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쫓아내어요. 친정으로 보냈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라 했고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연락하는 순간 바로 소송이니까. 그러자 아내는 엉엉 울리면서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혼도 집에 있는데 여러분 보기엔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매몰찬 걸로 보이십니까? 저번에 누가 그러더군요. 이혼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역시 이대로 이혼을 진행하는 게 옳은 건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디 이 우미한 놈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연인 사이에 이별을 무기로 삼는 것들이랑 부부 사이에 이혼을 무기로 삼는 벌레들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내 정신과 건강을 위해 좋은 거야. 나아가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저런 엄마 필요 없어. 2번 이거 막상 이혼하려니까 재산 분할이 얼마 안 나오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하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혼해요. 3번 부부 사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 이혼하자.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외바 그리고 따로 자는 거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웬만한 부부싸움은 다 피해가요. 아니 싸움을 한다 해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나저나 습관성 협박에 쓴이가 너무 많이 지쳤나 본데 그래요.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고쳐진다. 그럼 그때 가서 이혼해도 안 늦어요. 내 댓글 어? 따로 자면 안 된다고? 그럼 남편이 120데시벨로 코를 고라도 무조건 참고 같이 자야 하는 건가요? 2번 뭐? 120데시벨? 그렇지. 이거는 쉽지 않지? 3번 미친 120데시벨이면 전투기 이륙 수준의 소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살인 사유죠. 4번 살인 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죽을 거야. 5번 코고리는 정상 참작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딴 개소리를 그저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협박용으로 쓰는 버러지들은 그게 여자든 남자든 바로 손절하는 게 좋아요. 사람 아니야. 6번 이게 뭐야 하는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120데시벨은 비행기 소리고 이게 7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하대요. 목숨이. 미친. 자다가 사람 죽이는 거네. 4번 이거는 그냥 악어의 눈물입니다. 가성비 5년이 생각보다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약속의 10년 타이밍을 기약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서 애랑 둘이 붙어있는 시간 활용해가지고 꽁꽁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겁니다. 스니야 여기서 비참하게 도축당하지 말고 갈라 서요. 그런 후에 그 여자한테 쏟은 그 모든 에너지를 애한테만 쏟으면 된다고. 5번 우리 마누라도 그랬지. 툭 하면 이혼소리 꺼내가지고 함부로 내가 확 엎었는데 이때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연인들이 사귈 때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건 진짜로 헤어지자는 게 아니야. 이혼도 그래. 이 지랄 하길래. 뭐? 야. 남자들은 헤어지자는 말. 이거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뒤에 제일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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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에 가서 내뱉는 말이야.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느끼는 감정을 생각을 안 하면서 네 감정만 이해를 바라는 거야. 어? 꺼져. 그냥 이혼해. 이렇게 확 엎어버렸더니 그 이후 두 번 다시는 이딴 소리 안 합니다. 끌 끌. 6번 그렇지. 헤어지자는 말. 이거 절대 쉽게 하는 거 아니지. 하물며 그냥 연인도 아니고 애까지 있는 부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상습적으로 하는 인간들 치고 진중한 사람. 내 인생 삶에서 단 한 번도 못 봤어. 신뢰도 빵이지. 7번 남편이 맨날 져주니까 지가 갑인 줄 알고 더 설치다가 이제 진짜로 이혼당하게 생기니까 계산기도 고장이 난 거지 뭐. 완전 바보 똥 멍청이 같은 여자구만. 에이그 꼬시다. 팅. 8번 와 씨 도대체 어디서 저딴 더러운 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관계 우위를 점하려고 약을 파네. 헐. 그렇지. 정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거지. 이혼 소리 들을 때마다 남편은 죽을 고통을 느껴가지고 결국 자기 어머니와의 연까지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작 그 소리를 먼저 했던 여자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 바로 이 부분에서 완전 멘탈 다 터져버리는 거죠. 이해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건 절대 고쳐 쓸 수가 없는 게 애초부터 마인드 자체가 그래. 나는 결혼을 해주는 거야. 애를 낳아주는 거고 애를 키워주는 거야. 딱 이거거든.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쓴이가 죽어요. 말 쉽게 하는 것들 진짜 용서 안 되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해야 돼. 아무튼 이참에 완전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혼을 하든 만약 이혼 안 한다 하더라도 완전 그냥 확 그냥 알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